준짱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짱입니다. 계절과 날씨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역시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상쾌해서 좋네요. 오늘은 몇 도입니까? 오늘 일기예보는 어떻게 되나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하루종일 맑다고 합니다. 내일도 맑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비가 올까?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올까? 비가 올까? 소나기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올까?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올까? 눈이 올 것 같네요.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비가 올까? 비가 올까? 얼마나 좋은 날씨인가? 비가 올까? 비가 올까? 비가 올까? 지독한 날씨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